냥아찌 저 양밀이라고 물고기인데 고양이들 먹는가? 한번 볼까? 먹어봐 먹기 좀 힘드니? 얼굴을 먹으니까 잔뜩 우와 잘 먹어 귀여워 귀여워 후추야 맛있네? 마요 마요 표정이 마요 먹을래? 마요 먹을래? 깜깜이 먹을래? 깜깜이 먹을래? 깜깜이 싫어 만져볼래? 딱딱해 말랐어 차차 먹어볼래? 고기 자 양미리 한번 먹어보세요 물고기 말린 물고기 먹고 싶어 고양이 꼭 씹어 먹어보세요 먹어볼래? 먹는다 오 잘 먹는다 양밀이 머리가 먹혔습니다 ake Shepherd 아 unto the parents 그념템 내 손까지 먹어버렸어 이거 봐요! 쟤 손까지! 아이고 아파라 먹어버렸어 내가 잡고 있다고 이빨이 아주 등실하고 맛있어? 맛이 있나요? 닭고기 맛이 어때요? 진짜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오직 지침이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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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기좋아 맛있나요? 물고기 먹네 물고기 도망간다, 물고기 도망간다. 따로트렸어? 잘 먹네. 맛있어? 잘 먹네. 물고기 도망간다. 또 자세하게 물고기 도망간다. 집사는? 인기아 엄 creating 먼지야 이리로 올래? 먼지? 먼지 왔어요? 먹어보세요 먼지야 먼지야 꼬리부터 먹네 꼬리가 맛있는데 양밀이라는 고기 이름이야 맛있나봐 그거 나 먹는거 아니다 애 둘게 그잖아 귀여워 아 이거 도망갔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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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까물려왔네 이렇게 하는게 너무 신기하다 많이 하는데 좋아요와 구독 알림달정까지 해주세요 안녕